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오전 10시 18분입니다. 요사이 언론, 특히 신문을 펼쳐보면 원전 백지화에 대한 부작용 기사가 나오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너도 나도 짓는 태양광발전소 신재생보조금 2조 원 첫 돌파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태양광발전소에만 1조 원을 넘는 보조금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 보조금은 결국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값싼 원전을 줄이면서 비싼 태양광폭력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국가가 도와준다. 결국 모든 부담, 부담 국민으로 돌아옵니다마는 국민이 도와주는 이런 이상한 지금 변태적인, 거의 변태적인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을 깎아가지고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다가 비가 오니까 산사태가 나고 환경을 파괴하는데도 환경단체는 또 침묵을 합니다. 환경단체가 침묵한다고 해가지고 자연이 침묵하고 과학이 침묵하고 사실이 침묵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자연을 어떻게 한다든지 경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은 권력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자연도 권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경제도 대통령이 내년은 10% 성장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전 백지와 원전 해체 정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경 해체 정책과 매우 비슷합니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무덤이 되었던 것처럼 원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과학 법치를 무시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난해 6월 19일 고리 1호기 연구 정지 기념 행사 기념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백지화를 선언할 때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에 부합하느냐 연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의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입니다. 가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방사능 유출 및 피폭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이었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입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을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하면 어떤 골이 나오느냐 1년 만에 지금 이렇게 크게 번지고 말았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건 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호쿠시마 원전의 노심 멜트다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방사능이 바깥으로 유출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368명이 죽었다니까 이 연설문에서 써준 사람이 검색을 잘못해서 이런 통계를 내었다 하더라도 이건 또 외국 이웃 나라와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캐릭터 체킹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전은 위험하다 해서 해체 결정, 객지화 결정을 했는데 그게 참모들에 의해서 견제되지 않고 전무가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도 고치지 않고 계속 더욱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할 수 없으면 그 책임은 그 결과는 결국 국가가 부담하게 되고 집권 세력이 부담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014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을 했어요. 그때 저는 즉각 화가 나서 글을 써 올렸습니다. 그 글을 다시 검색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언적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연설은 그의 지도력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일시적으로 박 대통령의 인기를 회복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검찰 조사, 국정 조사 이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해경 구조가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역할을 한세입니다. 이는 상권분립의 원칙 무죄추정의 헌법적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건 수색작업을 펼치는 해경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지극히 비윤리적 행동이다.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는 공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게 하였다는 선동세력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수단 없이 노출되는 처지가 되었다. 자업자득이다. 진실이 아닌 허위, 합리가 아닌 감성, 국익이 아닌 인기에 근거한 국가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관피아란 말을 썼다. 기자들이 만든 과장된 용어를 국가의 공식 문서에 담았다. 한국의 관료가 마피아란 뜻이다. 대통령 그렇다면 마피아 두목인가? 언론의 선정적 조어를 이성적이게 할 국가가 수용하면 국가 이성은 마비된다. 2014년 5월의 박근혜 대통령 해경 해체 연설 그리고 작년 6월의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연설 둘 다 막상막합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점에서 그렇고 선동 논리에 넘어간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지금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것이 수정되지 않고 해경 해체로 가고 원전이 지금 이렇게 해체당하고 있는 것은 한국 대통령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견제해야 할 국회, 견제해야 할 언론, 견제해야 할 대통령 주변의 전문가들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더욱더욱 홍보해가지고 대통령이 점점 자기가 판 무덤에 깊게 깊게 빠지게 하는 이런 충성파들 맹목적 충성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불리하게 되면 다 없어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해경 해체를 건의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킨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전 해체를 건의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또한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매우 높아요. 이럴 때 바로잡으면 됩니다.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잡아 보았자 외면당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올해 올해일 겁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전은 해경처럼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건설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제도입니다. 제도 제도를 없애는 사람은 정치가로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제도 좋은 제도를 없애는 사람입니다. 의료보험 제도 없애면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해경, 원전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제도 없애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해경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는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위대한 문명건설의 대표적 제도입니다. 해경은 목숨을 바쳐서 사람을 구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영예를 지킵니다. 그런데 언론이 세월로 세월로 구조때 왜 해경은 다 살려내지 못했느냐 하는 이런 엉뚱한 기준을 들이대니까 대통령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해경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해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었어야죠. 그러나 해경을 선동꾼들한테 내어줘가지고 희생물로 바쳐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해경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원이 취하고 말았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폐해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원자력발전소 해체의 폐해는 해경보다 더 클 것입니다. 경제의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산업용 전기가 올라가면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또 연관산업 특히 수출 원전 수출 시장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의 가장 우수한 원자로 그리고 가장 우수한 운용 실적 실적이 뒷받침되어서 그나마 그나마 UAE에 수출을 했는데 본국에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한국의 원전은 위험하다 라고 선언하고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외국에서 과연 한국 원전 사주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한국 원전 해체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또 원자력발전 수출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권력은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마케벨리의 이야기입니다. 원한을 사거나 경멸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권력자가 피해야 될 것이 원한을 사거나 경멸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은 해경 해체와 원전 해체 해체 결정을 통해서 원한도 사고 경멸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같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